SCM 생명과학이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죠.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있죠.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JP Morgan Health Care Conference에 참여해서 아토피 그리고 카티 등 세포 치료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적극 논의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윗걸이 좀 달았지만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가 아주 살아있죠. 살아있고 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내년 1월 달에 JP Morgan Health Care Conference 진행이 되죠. 여기서 아토피, 카티 등 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을 논의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죠. 초청을 받았고.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개최되는 JP Morgan Health Care Conference에 초청 받아서 참석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섰는데 전 세계 500개 회사 1만 명 이상 참여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대항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벤처 정부 학계 투자 등 전문가들이 나사사 투자 유치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논의를 나누는 그런 장이죠. 아주 큰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JP Morgan Health Care Conference 앞두고 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 에로에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나왔죠. 특히 최근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연구 진척 상황을 공유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계속해서 이제 내년 1월 11일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딱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16일날 회사의 줄기 세포를 기반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 줄기 세포 치료제 현재 SCM-AGH의 임상 중간 결과 공개를 했죠. 전체 투여 환자 중에 68%가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24주 이상 진행된 환자 전원에서는 장기 시속 효과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 아토피 시장이 아주 큽니다. 지금 거의 8초 정도 시장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미국 혈액학회에서 지금 CRCIK CD19의 임상 1, 2상에서 고용량 투여받은 급성 림프구성 100혈병 환자 9명 중에 7명이 완전 관회를 보였다. 이 소식이 나왔었죠. 해당 파이프라인의 SCM 생명과학과 제넥시내 미국 합작법인 코이민이 개발 중인 카티 기반 면역항암제이죠. 기존 치료제 한계로 꼽히는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 등에서도 부작용을 줄여 안전성을 높인 상황이죠. 치료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알려진 자가 카티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SCM 관계자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토피 피부염 주기세포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도출해서 참석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기대한다. 이렇게 또 딱 밝혔죠.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아토피 부분도 있고 백혈병 완전관의 소식도 있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죠. 아주 좋은 재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월 11일부터 열리는 JP모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크게 올랐다가 한번 조정했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또 크게 한번 상가 쳤다가 또 쭉 올라 서는 모습 보이다가 이 16일날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재료 소멸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눌러댔죠. 눌러댔지만 이게 뭐 재료 소멸 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을 지금 여기에서 정고점 수준에서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 언젤이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섰고 또 3분의 1 이상에서 버텼죠. 버티다가 버티면 올라가는 겁니다.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소식이 나오면서 5일선을 뛰어넘었죠. 5일선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크게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선 상황인데 SCM 생명과학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소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매수제 갑자기 되었죠.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가 한번 이제 파동 타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시간에서도 2% 정도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CM 생명과학의 시총이 이제 5,6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간의 소식이 있죠. 백혈병 완전간의. 그리고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좀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메리트가 있죠. 거기다가 토피 부분은 상당히 지금 큰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에러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위로 이렇게 좀 홀홀 나는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오르고 조종 실컷 하고 나서 또 때가 되면 오르고 또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죠. 크게 움직이죠. 하루에 변동폭이 아주 높죠. 오늘도 고점이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좀 밀리면서 그래도 6% 올라서 끝났죠. 그러나 오일선을 일단은 올라선 상태에서 강하게 끝이 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1월 달에 있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갈 수 있겠죠. 아토피 부분과 그리고 완전 간해가 일어난 백혈병 부분 그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은 방향을 다시 돌려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돌려내는데 성공을 했고 얘는 특징이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이 고점에서 또 이렇게 밀어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눌러대고 있지만 지금 재료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형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 지금 시총이 5,6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백혈병 완전 간에 흐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좋은 데이터 확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는성이 아주 커진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올라섰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계속해서 양봉만 하고 있죠. 양봉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첫날 시작이 아주 좋았죠. 오늘 첫날 시작이 아주 좋았고 지금 재료가 이제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1월달에 있을 이런 제피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해서 에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난주에 윗고리를 길게 달았는데 오늘 윗고리 달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6%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시작했죠. 자 이런 상황이면 다시 이 정고점을 찾아가는 흐름이 조금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월봉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두 달 조정하고 이제 첫 번째 달 10일 올라가고 두 번째 달 12월달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SCM 생명과 내용도 좋고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데이터도 잘 뽑아냈고 그리고 백협형 완전간에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이제 5,600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한 상승 추세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총 5,600억 정도 됐는데 외인 소진률이 꽤 많은 편입니다. 6.5% 정도 되면은 꽤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계속 막 흔들면서 가죠.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계속 좀 흔드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겠지만 그러나 방향성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또 강한 세력이 또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이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흐름은 좋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